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와이에서 마할로입니다. 오늘은 한 세 가지 뉴스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요. 첫 번째는 하와이 자가격리 면제 시작 후 3일 만에 한 3만 명이 들어왔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 전하고요. 두 번째는 이에 관련돼서 현재 하와이 호텔 상황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거고 세 번째는 정말 이건 반가운 소식이죠. 미 본토에서 정말 프리트래블 테스팅 이후에 두 번째로 일본이 참여한다는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면 뉴스 전해드릴게요. 첫 번째 하와이 자가격리 면제 후 3만 명이 입국을 했는데요. 이 숫자는 첫날 1만 명이 들어왔고 2일차는 8천 명이 들어왔습니다. 이 중에 70%는 관광객이고 30%는 기항하는 하와이 주민이라고 하는데요. 하루에 하와이 주지사는 3천 명 많으면 4천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 예상을 뒤엉고 8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들어오니까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잘했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. 현재 이런 하와이로 오는 비행평이 적은데도 이 정도 숫자면 매우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정말 오고 싶어 했던 그런 게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재미난 이야기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온 어떤 한 커플은 하와이 관광객에 대한 정보가 수시로 바뀌고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아서 오는 까다로운 이런 게 있지만 하와이에 도착해서 자가격리 없이 자기들 결혼기념일을 여기서 보낼 수 있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이런 뉴스도 보도가 되었습니다. 두 번째는 현재 그 하와이 호텔 상황을 뉴스로 또 알려드릴게요. 현재 그 하와이 호텔은 약 한 25% 정도 오픈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0% 어쨌든 그 뉴스에서는 25% 오픈을 했다고 그러고 올해 12월 1일까지 45%까지 끌어올린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호텔이 부분적 리뉴얼을 하면 오히려 시간,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오래 걸리고 또 이렇게 여행자도 불편한데 현재 코로나로 호텔이 열지 않았지만 하와이는 지금을 뭐라 그럴까 전화위복이라고 해서 열심히 전체 리뉴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하와이에 오시면 더 깨끗하고 더 좋은 호텔을 만날 것 같아요. 세 번째 뉴스는 미 본토에 이어서 일본도 자가격리 면제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. 아직 발표된 거에 의하면 검사 기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디테일이 없고 나머지 서로 상호 간에 승인, 협약을 한 거로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. 올해 말까지 주지사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그러네요. 이 소식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들어온다면 저희 한국도, 한국 여행 시장도 하와이에 열릴 거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하와이 소식 전해드렸고요. 저는 더 좋은 하와이 뉴스, 더 정확한 하와이 뉴스를 취합해서 다시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